자 청룡이 그래서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다 도 해보세요.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다 These are your socks These are your socks 그럼 내가 하고싶은 말은 묻는 말이니까 These are를 뭐로 바꿔놨어 Are these로 바꿔놨죠 These는 암만 기려봤자 They 데이 비 동사의 두가지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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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양말은 왼쪽거 오른쪽 거 두개서 양말 하나는 뭐라고 하는데 양말 하나는 뭐라고 하는데 어 싹 영화 한 뭐라그런데 어 싹 둘 이상 있으면 싹스라고 여럿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스 데이 예스 데이 마이 싹스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re these your 아니 these your sucks Are these your sucks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these는 데이로 바뀌었고 얘는 묻지 않는 are they 하면 또 묻는 느낌 되기 때문에 are they 말고 they are 너의는 나의 으로 바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Are these your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바지는 가랭이가 두개라서 오른쪽 가랭이 왼쪽 가랭이 두개란 뜻으로 여기다 그래서 S를 씁니다 Are these your pants 오케이 그랬더니 No they aren't aren't 어 어 뭐 they aren't 아 이 타옹이 뭐였지 아 뭐 they aren't 니는 복귀해야 되나 끝들은 그네 바지에요 아 얘는 책에도 다 안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아 디스... 아니 디스 안지 이거? they are 어디 저거 헌? 헐? they are 헌 헐? 어? 어디 저거 영혼 이거 다 나와있는데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okay though they aren't my my pants pants okay 이거 단어할 때 나왔어 홀가 뭐야? 단어 안하셨습니까? 그녀는 그녀가 이거 영혼은 뭐야? 쉬 쉬 쉬 그녀의는 뭐야? 헐 나 내가 영혼은 뭐야? my 나 의는 뭐야? my 너는 니가 하는 뭐야? 이걸 몰라요? 유얼? 에? 이게 유얼로 보이지 유지 아 유구나 그냥 너 의는 뭐야? 유얼 에이 에이 소유를 표현하는 표현들 나의 책 너의 책 그녀의 책 그녀의 책 그녀의 바지 그녀는 바지야 그녀의 바지야 그녀의 바지야 그녀는 바지야 그녀의 바지야 그녀의 에이 뭐라고 물어봤더라? 그녀의 뭐라고 물어봤더라 아 이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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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허허팬스 다시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 다시 노 되이언트 아이에 대기 내 바지 내 바지 내 바지 어? 뭐하냐 뭐라고 물어봤더니 Or did your pants Or did your pants 했더니 내 바지 아니고 그녀의 바지니까 뭐래요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오케이 수기 시험 잘 좀 치세요 좋습니다